네 안녕하세요. 피타영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책을 가지고 와서 구독자 책 드림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책은 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는 1분 사평의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바로 이벤트에 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에 대한 댓글 이벤트 추천 방식인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요. 제 채널 구독 정보가 공개되신 분들이 참가 대상이 됩니다. 만일 구독 정보가 비공개되면 구독 여부가 확인 불가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선정한 후에 책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본 영상에 신청 댓글을 다신 분 중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추첨을 하도록 할 거고요. 당첨자분들은 책 받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정보를 제 블로그로 오셔가지고 안보 게시판에 48시간 이내 정도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url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보면 안보 게시판이 있는데 게스픅이라고 되어 있는 안보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기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이 되시고 배송처 정보까지 남겨주신 분이 최종 당첨이 되시는 거고요. 해당 명단을 출판사에 취합해서 일괄 보내게 될 거고요. 아마 책은 출판사의 소편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혹시 누락을 고려해서 대기순번 한 2명 정도까지 추가로 더 뽑을 예정이고요. 추천 장면은 공정성을 위해서 라이브에서 한 다음에 원본을 공개할 예정이나 이벤트가 완료되고 나면 아이디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가 될 경우에는 편집본으로 대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이벤트랑 비슷하니까요. 비슷하게 준해서 또 참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헌과 성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좋은 책 소개하고 드림 이벤트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터랑이었습니다.